네, 게임 산업은 대표적으로 신장 모멘텀에 의해서 많이들 움직이고 있는데 또 한 번씩 규제의 바람을 불면 위축되기도 하고요. 게임 산업 쪽을 리오프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리오프닝 쪽보다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게임주를 비롯해가지고 엔터미디어 쪽은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낮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도 어쨌든 게임 쪽은 신장 모멘텀이 있으면 그래도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신장 모멘텀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정책 수혜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달 말쯤에 어쨌든 개정안이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게임 업체들이 책임을, 책임 하에 어쨌든 게임을 없애버렸을 때 기존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했을 때는 게임 안에 아이템으로 보상을 받았었거든요. 그 부분을 현금으로 주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NFT나 P2E 쪽으로 확산이 되면 게임이 종료가 되고 하더라도 다른 플랫폼에서 기존 아이템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게임 유저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거고요. 차기 정부에서도 어쨌든 게임 산업 이런 쪽으로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 업체에 대한 관심은 좀 더 계속 지속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요 종목들 좀 기소분석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움직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조금 늘려 있다 보니까 대형주는 좀 반등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를 보시면 오늘 시총이 한 5조 8천억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2월 바닥 정도 잡고 반등은 보통 한 10%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위로 뻗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도 어쨌든 올해 한 10개 정도의 P2 게임이 론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대만 쪽에서 오딘이라는 게임을 매출을 했고 그쪽에서는 대만 앱스토 쪽에서는 매출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국내에서 먼저 오픈을 했을 때는 국내에서는 일평균 그래도 10억 중반대의 매출을 꾸준히 이어나가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올해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 계속 게임 론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금은 조정을 받았지만 충분히 위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렸을 때마다 공략을 해보는 이런 관점이 괜찮고요. 그다음에 전환 사채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있는데 5천억 정도의 규모가 청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 가격이 5만 2천 원대고요. 지금 7만 5천 원대인데 전환을 하게 되면 시세 차이를 계속 노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주가가 5만 2천 원 밑으로 가면 이자 수익을 받고 언제든지 높은 가격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충분히 7만 5천 원대인데 이 가격대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고요. 중소형 단위에서는 어떤 정보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중소형주들이 요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드래곤플라이도 한번 살펴보면 드래곤플라이도 4월 4일 날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거든요. 자회사가 P2E 게임, 글로벌 카지노 이쪽 게임 업체를 론칭을 한다는 얘기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전환가 위에서 주가를 잘 세워놓고 있는 모습이죠. 중소형주가 상승 탄력도가 좀 더 빠른 상황이거든요. 드래곤플라이도 어쨌든 신장 모멘텀이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게 되면 따라갔을 때 들어가면 꼬리에서 걸려서 바로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2,800원대 부근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는 시점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게 YJM 게임즈입니다. YJM 게임즈도 NFT 관련해가지고 거래소에 투자했는데 이게 시세 차이의 한 100배 정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좀 강한 흐름을 보여왔고 한 번에 구름대로 이렇게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격 조정을 좀 더 기다려가지고 3,450원 아래 그 정도 부근에서 한번 잡으셔서 4,000원대에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장 모멘텀도 당연히 좀 챙겨보셔야겠지만 게임즈들은 최근 느낌은 NFT몬 관련이 되면 주가 상승 여력을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군요. 그러면 우리 이 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정보가 어떤 정보일까요? 대형주, 중소형주 보시면 중소형주는 빨리 움직이는데 어쨌든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뒤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시작하는 대형주 중심으로 한번 보면 컴퓨스라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컴퓨스 지금 오늘 3% 좀 빠지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또 등세가 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컴퓨스 주가 움직임을 보면 작년 11월 달에 18만 원대를 기록을 한 다음에 주가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어쨌든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 제작업체인 위즈윅 스튜디오도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 IP를 좀 확대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인수를 했고 전체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외주 용역비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비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하고 1분기 실적이 좀 무겁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빠졌지만 하반기 정도 되면 컴퓨스, 메타버스 이쪽에서 계열사들이 입주를 하고요. 가상 오피스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30여 개 정도의 업체들이 입점을 하게 되면 메타버스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또 빠른 실 내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게임 본업 사업으로 본다면 P2이 게임이 올해 어쨌든 8개 정도가 런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한국 쪽에서는 어쨌든 크로니클 이쪽이 런칭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분기에 서머너즈 워 이쪽도 아마 런칭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달 말쯤에 기존에 한국에서 진행이 되었던 백년전쟁 이게 글로벌 시장 쪽으로 진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 시장에 한번 진출을 했다가 혼도를 보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쪽에서 마케팅을 좀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8개 게임이 돌아가게 되면 올 한 해 놓고 봤을 때 컴퓨스도 게임 신장 모멘텀에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 자체가 지금은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빠졌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에서 한번 잡아가셔서 길게 보유하시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주가 상승은 좀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 매소 주체로 좀 나왔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매매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네.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면 올 3월 달에 어쨌든 균형폐사 호전이 되면서 고름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들이 11만 7천 원 11만 원하고 12만 원 사이 이런 공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려면 직전 저점이 10만 원대 이탈에는 한번 물량을 줄여놓으시고 그게 아니면 보유를 하시면서 구름대 상단 돌파 14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유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뜨거워질 테마 섹터는 게임 쪽으로 보셨는데 그 안에서 컴투스까지 주목하신 종목으로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테마 이슈 맥머니의 김봉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